위아른 알람으로 시작이 되지 알람은 언제나 늘 정확하니까 기상 알람에 눈뜨고 계획에 업무가 될 지가 절대만 바람이 이게 성실한 거지 이상한 건가요? 파일! 안녕하세요. 영화 플랫맨에서 1분 1초도 계획 없이는 살 수 없는 남자 한정석 역을 맡은 정재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빨리 빨리 두그러운 사람이 안 왔어요 느낌 아닐까 계획대로 살아야 되고 깨끗해야되고 재수없는 한정석과 아무런 계획이 없이 사는 유소종 역을 만남을 그린 영화 아 아 우리 이거 할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랫맨에서 유소종 역할을 맡은 한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알람하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설적으로 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잠깐만요 아저씨 짠 아저씨 안녕 아저씨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현재미 꽃은 보통 여배우잖아요 현재미 꽃은 정재형 선배님이었어요 이번에는 화기애애하게 촬영할 수 있게 스태프들이 저한테도 항상 재밌게 해주시고 그래서 호흡은 너무 잘 맞아요 우리 지민양이 새로운 발견 그런 끼가 많더라고요 한재미 양 캐릭터는 어디로 칠지 모르는 럭비고 같은 그런 캐릭터인데 아주 뭐 보기만 해도 흥분했던 것 같아요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의 배운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었고요 워낙 코미디에 강한 배우고 지민씨 같은 경우도 다 내려놓는데 아직? 즐거웠고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저씨 어디가요 저희 영화 플랫맨을 보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맨 많이 데려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알람을 맞춘다 계획에 없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저는 그녀를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내가 된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이거 나한테 왜 이래요 진짜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났어요 미쳤나봐 진짜 왜 치X냐 미치러요? 저 아저씨가 플랫맨이에요 다행히 뭐예요? 왜 이렇게 아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